오늘은 카라 연필 스케치와 전사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연필 스케치 하기 전에 카라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라 같은 경우에는 원뿔 모양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일단 형태는 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본 모양들이 있거든요 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좀 작게 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수술이 보이는 상태구요 이 말린 부분이 앞쪽으로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길쭉하게 원을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요렇게 이런 형태도 있구요 더 넓게 많이 핀 꽃을 그리면 자 이런 면도 있구요 또 옆에서 보는 말리는 요 부분이 여기로 돌아와서요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로하고 세로를 잡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시구요 꽃 2개를 잡으실게요 반보다는 약간 올라가서 사선으로 그리시구요 사선으로 둥근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사선으로 둥근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굴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사선 방향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 위치하고 이런 선들 먼저 잡구요 조금 더 자세히 잡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리셨으면 요 옆에 있는 선들을 조금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셨으면 요 옆에 있는 선들을 조금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맣게 칠하고 제도 패드를 밑에다가 두시고 그렸던 스케치를 대고 맞으셔서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빨간 볼펜을 이용해서 선을 따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띄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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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띄어볼까요